1, 2, 3,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시작이 안 좋네 그 어느 때보다 달라 빨라 빨라 뭐야? 자, 우리 앨런부터 갑니다 앨런 도전! 도전! 자, 기다리면 공 나옵니다 스타트 버스 누르고 앨런, 레츠 고 앨런 오, 빨라요 야, 앨런 형도 왜 자꾸 왼쪽으로 0점이 많이 휘었어 아, 귀여워 0점이 많이 휘었어 지금 왼쪽으로 0점 전자, 0점 전자 형 자, 앨런 자, 힘 내야 돼요 앨런의 기록을 쓰는 거 아니야? 앨런이 우리 클래스에 자신 있는 멤버 어, 20점 넘어 0점 전자 자, 앨런 지금 좋아, 지금 좋아 1쿼터 50점만 넘자라는 생각으로 오케이, 성민이 넘었다 일단 성민이 넘었고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자 성민이 내려 보냈어 자, 50점 넘을 수 있어, 넘을 수 있어 자, 3점 막 던져, 막 던져, 막 던져 어, 앨런아 D, 출발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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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우리 팀 A점이 아니,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팀 A점이었는데 자, 지금 최악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특팀이네요 자, 이번에 미니 씨가 정말 쓴맛을 보여줄지 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갑니다 자, 렛츠고 자, 렛츠고 오, 약간 약간 어설픈 데 들어가서 오, 약간 이상해 오, 약간 이상해 오, 약간 이상해 근데 공이 잘 들어가 오! 오, 뭐야? 뭐야? 약간 긴팔, 긴팔 귀신처럼 긴팔로 쭉쭉 늘어나 꼴대가 너무 가까운데 팔이 늘어나는 것 같아 꼴보, 꼴보! 꼴대가 너무 가까워 꼴대가 너무 가까워 꼴대가 그냥 너무 안 해 뭐야? 턱크야? 아, 근데 굉장히 늘려요 근데 우리 잘 들어가요 자, 26점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우선 50점을 넘긴다는 마음으로 될 것 같은데? 좋아! 우와! 50점 넘겼다 나 너무 없어 자, 일단 앨런 점수는 이겼어요 내가 미니를 뽑았어야 되는데 미니야, 미안했다 좋아! 미니, 미니 미니, 미니 이야, 잘한다 자, 57점이에요 자, 이 정도면 끝까지 다 미니를 들어가서 아, 들어가요? 어, 끝까지 하나 더 하나 더 버저비터 있어요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버저비터가 있어요 자, 이제 열리면 어, 열리고 못 본 게 봤을 때 자, 미니 지금 칼 갈았어 엘리리 마스크는 내 것이다 간다 그렇지 0점 파이팅 안 되는데? 파이팅! 몸 왔다 갔다 가려고 움직이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이거 또 처음이다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케이 미니야, 왼쪽 칸 가야 돼, 왼쪽 칸 자, 150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와, 힘들다 자 체력이 약하죠 체력이 약했어요 체력이 약했어요 미니 체력이 약했어요 아, 우선 제가 볼 때 쓴맛은 힘들 것 같고요 자, 단맛이라 또 100점만 넘죠, 100점만 아까 쓴맛을 보고 싶은데 달달하네 사실 이 점수가 뛰어난 점수가 아닌데 앞에 선수들이 너무 못했어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해 보여 왼쪽이 괜찮아요 미니야 자, 성수가 110점 와, 예성 선배님 이겼어 예성 선배님 넘었다 이겼다 자, 예성 선배님에게 쓴맛을 보여드릴게요 아, 같은 팀 같은 팀 팀장에게 죄의 상을 누르는 117점 자, 117점으로 우리 같은 회사의 몬스타일 때 기현 씨의 동점을 잃었고요 자, 태용 도전! 도전! 파이팅! 자, 도전! 파이팅! 느낌 좋아 야, 스냅을 쓸 줄 아네 잘하네 되게 살살 만들어야 되나? 잠깐만 생각보다 별론데? 잠깐만, 태용아 어? 파이팅! 세림이 했던 127점을 넘을 수 있을지 좋아, 좋아 50점만 넘자 50점만! 태용아! 됐다, 됐다, 천천히 천천히 태용아! 태용아! 하나, 하나, 하나 자, 50점 넘었어요 세림이 했던 1쿼터 점수랑 비슷합니다 58점 자, 1쿼터 끝났다 자, 1쿼터 시작됐습니다 오, 시작했다 야, 좋아 좋아 이게 잘하면 우연하게 돼 자, 이게 뭐라고 모두가 집중하게 돼요, 점점 우리 크래비티 이게 제일 좋은데 야, 정확도를, 정확도를 우선으로 해 자,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어요 100점 넘자, 100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100점 넘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좀만다, 좀만다, 좀만다 10점 110점 와 잘했어 이 정도면 뭐 자, 태용 110점입니다 가자, 형준아 체스판 가자 형준이 이겨야만 정부한테 기회가 또 와요 아 음 사게 해줄게 오 사게 해줄게 자, 110점만 자, 자신 있게 오, 잘하네 빠르게 탔다네 우와, 정준아 오, 안정적이야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그냥 속도 올려, 속도 오, 잊어버렸다 오, 잊어버렸다 0점 줄려, 0점 줄려 한 번 썼다 일정해, 좋아 나 하게 해줘 타이밍은 좋아, 타이밍은 좋아,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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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됐어,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오, 던져 오케이, 오케이 계속 던져, 계속 던져 계속 던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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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오케이 자, 전반전 우선 앞섰어요 1점 앞섰죠 앞섰어요, 1점 앞섰어요 1점 앞섰어요 자, 이제 2쿼터 들어갑니다 자, 가자 오케이, 자, 시작이 좋아 오, 잘하는데? 잘하고 있어 집중, 집중, 괜찮아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10점만 넘으면 돼 좋아 좋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여기부터 집중도가 떨어져 좋아 됐다, 됐다 110점만 넘는 생각으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잘하고 있어 아직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형준이가 잘해서 다음 라운드 갈 수 있게 파이팅, 조금만 더 힘 되겠는데?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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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5, 2, 3, 5, 2 4, 2, 1, 불단iamo 5, 2, 1, 불단iamo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5점! 자 이렇게 돼서 극적으로 115점으로 현재 스코어 2대2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대결로 최종 스코어가 결정이 되는데요 어떤 거야!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자 좀만 더! 이벤호! 이벤호! 선등이다 선등 선등이야 선등 내려보내죠